다닐 수 있을 때, 먹을 수 있을 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.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한번 해봅시다. 아, 나오니까 좋다. 그렇죠? 응. 어때요, 운전?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좋아? 편해? 뭐 차만 컸지 운전은 편한 것 같아. 누울 자리가 좀 편해야 돼. 밖에서 살 때. 안 그래요? 차가 좋으네. 응? 뒤가 좋아서. 그럼 여기서 자는 거야, 오늘 밤은? 오늘 밤이 여기서. 오늘 밤이 여기서. 그런데 어디 목적지 정해놓고 가는 거야? 뭐 그냥 길 따라 가는 거야, 그냥? 저는요, 이 여행에 있어서 목적지와 먹을거리, 식당 아니면 먹을거리. 이런 거는 그냥 친구들이랑 여행이든 이런 어떤 여행을 하잖아. 그러면 그거 내 몫이야.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아, 알았어요. 아니, 그러니까 나 지금 길 잘못 들어섰나 해가지고. 아니. 알았습니다. 믿겠습니다. 공부를 진짜 많이 해가지고 가요. 아, 그래? 네. 그런데 나는 하여튼 뭐 어디를 가더라도 여행을 한다는 이 자체가 지금 좋아. 물을 줄게 내가 닦아. 사과의 아침. 사과의 아침. 앞에 봐요. 네. 이 자체가 좋아 지금. 어디를 가더라도. 알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랜만에 짐을 싸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. 정말 짐 쌀 일이 없잖아요, 요즘에는요. 어디 가는 거예요? 살러 가요. 남자랑 오랜만에 여행 가는데... 아, 진짜? 못 사 가야 돼, 그러면? 남자랑 여행 갈 땐 못 사 가야 돼? 난 모르지. 난 아니. 떨려? 나? 뭔지 모를 떨림이 있어. 설렘도 있고 떨림도 있고 약간 겁나는 것도 있고 그냥 복잡 미묘해. 그리고 내 요리책은 필수야. 첫 만남부터 이렇게 매력 어필을 하시는 거야? 그게 중에 첫 만남이 부터 매력 어필을 할 수 있는 건 다 해. 해야 돼.